읽어주는 교과 셋째날 2월 18일 화요일 심판이 시작되면 내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환상 후에 선지자는 하늘에서 열리는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 심판이 열리자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천만 천사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서 그분을 섬겼고 책들이 펴놓였다. 이 심판을 관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작은 뿔이 활동하는 1260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다음의 순서는 이 환상에서 세 번 등장한다. 작은 뿔의 때 538년에서 1798년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 21에서 22절 26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로운가. 구약은 성수와 성전에서 이뤄지는 몇 가지 심판 행위를 묘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심판은 다르다. 이것은 작은 뿔뿐만 아니라 결국에 나라를 얻게 될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심판이다. 다니엘서 7장은 이 심판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시작과 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뿔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공격한 결과로 심판이 열리는 것임을 내비친다. 요컨대 그것은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이 시작됨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과 그것이 하늘 속죄일에 하늘의 성소 정결과 관련되어 있음을 배울 예정이다. 분명히 재림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 교훈입니다. 작은 뿔이 1260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공격한 결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성도들을 옹호하기 위한 심판이 시작된다. 묵상 다음에 성경절을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날에 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적용 지금이 심판의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조사 심판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시대 대징토 486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심판이 저를 그리스도의 의로 옹호하며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아서 아무에게도 이 구원을 뺏기지 않겠습니다.